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엘리트가 바로 이곳 조지아주 스완이의 새로운 브랜치를 오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새로운 오피스의 주소는 스완이 아시마켓 몰래 1291 올 피치 트리 로드 스위트 넘버 127 스완이 조지아이며 스완이 지역은 물론 둘로스 존스크릭의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엘리트만이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질의 교육과 SAT, ACT 시험 준비, 대학 지원서 작성 및 대학 입시 상담, 그리고 학교 GPA까지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엘리트만의 37년의 노하우와 경험 많은 교수진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학생과 부모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는 470-253-100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속적인 많은 성원 감사드리며 새로운 일리프렙스 와니오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